그냥 가요? 무방비로? 가서 그냥 안녕하세요 하는 거예요? 미치겠네, 죄송합니다 오도 주막 우도 주막 우도 주막 탑 안녕하세요 형님 안녕하십니까 아 벌써 오셨구나 손님인가 봐 손님 아니, 아니야. 와이프가 없잖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의석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와드릴게요. 네, 이놈. 괜찮으셔요? 우리 붙을게요, 신혼부부. 하나, 둘, 셋. 어, 이뻐. 좋았어, 이뻤어, 이런 거 입고 있어. 바리스타 이석훈 씨. 손 나갈 뻔했지. 가는데 손 나갈 뻔했지. 내가 힘들 때 너무 많이 아플 때. 안녕하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아니, 잠깐만. 저기. 게스트로 오셨어요? SG원업이요? 네, 안녕하세요. 오! 아, 지금 어떡해. 오! 오, 잠깐만. 아, 지금 어떡해. 우리 다운. 오, 안녕하세요, 팬이에요.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 이거 요리하다가. 네, 안녕하세요. 형, 처음 뵙겠습니다. 유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석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게 우리 도와주시러 온 거야. 빨리 좀 갖고 오세요. 깜짝아. 어머, 어머, 어머. 왜? 어머, 어머, 어머. 아니, 왜 말해놔. 한 사람 더, 한 사람 더 오는 거. 오, 어떻게 왔어요? 요즘 너무 바쁘시잖아요. 아, 하나도 안 바쁘요. 편하게. 아, 그래요? 막 써주세요, 아무거나. 아, 됐네요. 좀 친해지면 더 막 할게요. 자, 너 당황이 또. 제가 그러면 한 30분 뒤에? 3시부터 그러면 제가 뭐 이것저것 시무름을 시킬게요. 알겠습니다. 짐 좀 풀고 방이 저쪽 방이 쓰시는 방일 거예요. 제가 그럼 오빠들한테 연락을 좀 해볼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웬일이야, 웬일이야. 여보세요? 카이야. 네. 어디야? 지금 가고 있어요. 얼마나 걸려? 한 5분이 걸리죠. 그, 그. 우리 게스트 왔어. 그, 그, 그 분이야. SG워너비의. 빨리 갈게요. 빨리 와, 빨리 와봐. 빨리 갈게요. 완전 쇼킹이야. 오케이. 오고 계세요? 네, 이제 거의 다 도착했어요. 저 그러면 밖에 구경하고 와세요. 네, 구경하고 오세요. 어머, 슥 한번. 같이 갈까요? 어, 네. 진짜 너무 예쁘네요. 사진 많이 찍으셨어요? 네. 아니 이러느라고 많이 못 찍었어요. 제가 싹 보내드릴게요. 그, 이제 여기가 그 부부들 묵는 객실.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저녁에 저희가 이제 저기서 뭐. 아. 네. 주안짱 해갖고. 술 많이 먹어요? 아휴, 어디. 3병 정도? 아니, 아니. 선배님 말고 이 분위기가. 저요? 아휴, 나 진짜. 아휴, 의상도 초록색으로. 아휴, 의상도 초록색으로. 좋아해요, 저는. 아, 좀 신기해요. 이렇게 막 선배님의 대화하는 게. 아휴, 제가 더 신기해요. 아휴, 아닙니다. 아휴, 너무 좋다. 그럼 재훈이 오빠랑 듀엣 해주시나요? 노래해야 돼요? 아니요. 아니. 아니, 뭐 할 수 있으면 해야죠. 음. 밤에도 되게 예뻐요. 너무 예쁠 것 같아. 잠이 쉽게 안 올 것 같은데. 아. 아, 잠이 잘 와요. 그렇진 않아요. 잠이 잘 와요. 아, 빡세서. 네. 빡세게 일하면. 아휴. 일단 여기다. 여기다 줄게요. 아휴, 감사합니다. 어? 어이? 어이? 어, 뭐야? 어, 보여요? 어, 안녕하세요. 아휴, 무슨. 아휴, 무슨 일이야?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 좋은 거야? 아, 진짜? 아이고, 우리도 노래 선생님. 나 노래 좀. 아, 우리 대선배님. 한 시간 배웠거든. 재훈님, 안녕하세요. 오, 수학훈이 왔구나. 안녕하세요. 파킹 좀 하고 올게, 파킹. 오늘하고 고생했지? 아니, 괜찮았어요. 그러면 직원, 약간 그, 인턴으로 오신 건가? 맞아요. 그러면 가요계는 선배님이지만, 저에게 음악에서는. 오케이. 편하게. 후배님은. 아, 맞아요. 아, 반가워요. 아, 반가워요. 아, 반가워요. 너 그런 사람이었어? 내가 석훈이 백조 접는 거 한 번 가르쳐줄게. 백조? 네, 백조를 접어야 돼요. 음, 네. 뭐 하세요? 장을 보러 갔다 와도 돼. 갔다 와야 돼, 그러면. 뭐 하냐? 이거? 수건 막 우리 앉아서 우리끼리 접으면 돼. 끝에는 뾰족하게 여기 딱 잡고. 딱 잡고 끝까지 맞아서 끝에를 딱 잡고. 끝까지 갔지? 잘 접는가. 난 조금 되게 못했어. 어, 잠시만. 짝이 안 맞는데? 아니, 괜찮아. 안 말고. 침대. 세팅을 이렇게 딱 한 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뭐야? 봐봐. 코브라, 코브라. 뭐야 이게? 원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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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는 신혼부분은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이렇게 해 놔줄게. 아, 아니. 이렇게 해 놔줄게. 그럼 저한테 했던 거 똑같이 하고 있어? 어. 가르쳐줘야지. 이게 중요해. 아니, 어차피 이게 안 해도 다 할 텐데. 방에 갔다 올게. 네, 다녀오세요. 어이. 이게 한 손에 다 들어가니까. 돌리면. 잠깐만. 어디서 보고 왔는데? 문자. 주머니. 어. 오. 옷이 아닌지? 말도 너무 좋은데. 빨리 오셔가지고. 자전거를 한 번. 아. 애플수박 부부. 아. 둘, 둘, 둘. 또 잊혀가지고. 하나 더 잊었네. 아니, 수박. 아니. 문자 되게 길게 남겨줬어. 어머. 잠깐만 이건 읽어줘야겠다. 어, 장문에 문자가 왔어. 읽어줄게. 울지마. 애플수박 부부입니다. 힘든 시기에 초대해 주셔서 힐링 제대로 하고 가요. 주모 희선 언니. 외모도 열일하시지만. 뭐야, 누나만 좋은 거잖아. 아니, 들어봐. 한 명, 한 명 나올 수도 있지. 주모 희선 언니. 외모도 열일하시지만. 하나하나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미인이셔요. 자, 열심히 일하자고. 그만해 이제. 내가 볼 때 우리 좋은 게 아니다. 아니, 봐봐. 이제 나와. 문세윤님. 어? 비상식량 제공해 주시고. 계란후라이도 굿굿. 정말 멋지세요. 감사합니다. 유태원님. 네. 이번 기회에 잘 알게 되어 남편이랑 팬이 된 것 같아요. 국수 정말 너무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카이님. 저녁 늦게까지 담요 챙겨주시고 정말 감사해요. 원래 팬이지만 더 팬이 되었습니다. 감사해요. 탁사마 지배인님. 어색한데 분위기 풀어주시고.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꼼꼼하시네. 어, 그래서 저희 X배송이나 X컬리에서 판매하는 때. 아, 이거였죠. 나 이럴 줄 알았어. 뭐라고요? 혹여나 지나가다 보시게 되시면 얘네들 열심히 살고 있구나 하고 한 번쯤 생각해 주세요.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일할 맛이 나네. 진짜 이런 게 딱 우리 일할 맛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 나 왜 이렇게 되게 뭉클하지? 뭉클하네. 남은 시간도 고생하시겠지만 즐겁게 촬영하고 가셔요. 화이팅. 화이팅.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송 보고 계시겠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이렇게 떨어서 넣고 있으려나? 아니, 나는 통으로. 형님 저랑 이거 할까요? 형님 저랑 이거 해요. 진짜 일하는구나. 진짜 일해요. 진짜구나. 놀러 오신 줄 알았어요? 약간 뭐가 있지 않을까 하는 느낌. 유셉, 양파 완료. 한번 말아볼게, 그럼. 이걸 튀긴 다음에 자르면 치즈가 짙.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노려보자. 그냥 다 한 개로. 이거, 이거. 이렇게. 이렇게. 오. 올라온다. 간다. 넣어요. 젓가락, 젓가락, 젓가락. 나 줘봐, 나 줘봐. 나 줘봐. 좀 더, 열 더 올라야 돼. 그래? 아, 아니야, 아니야. 한 번 더 봐, 이렇게. 마라가 잘랐거든. 저거. 저 월남쌈 한번만, 한 장만 주세요. 월남쌈. 잠깐만, 이거, 이거. 젓가락 좀 돌려봐봐, 이렇게. 아, 이거 치즈 잘못된 거 아니야, 화이팅. 이거 잘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망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아니, 짙어서 망했지. 그래, 이거 좀 해 봐. 이거 한 번 먹어볼까? 소스 누나, 땅콩 소스. 이거 다 해먹어. 집에만 있었어. 온경이 얼마나. 진짜. 할 것 같기도 너무 오래되는데. 뜨거? 그냥 뭐. 별론데. 통제.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오, 광고야, 지금. 진짜 뜨거울 것 같아.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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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세은이 표정 좀 보고. 그게, 야. 약간 무맛이죠, 약간 무맛. 근데 10번 이상 씹어야 돼, 맛있을래. 응, 10간만.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밀가루, 달걀, 튀김가루 하자. 아니, 맛이 없진 않아, 진짜로. 맛있어. 맛이 없지 않아, 하면 안 돼. 너 먹어. 또 먹어봐. 아니, 근데 이거. 제가, 제가 먹어볼게. 아니, 이걸 뭐에다 먹어야 돼? 제가, 제가 먹어볼까? 아니, 진짜 맛은 냉정하게 해야 돼. 냉정하게 말해줘야 돼. 이거, 저거를 땅콩 소스 말고 다른 거 없냐? 안 올리죠, 땅콩 소스랑. 칠리나 이런 거 찍어가지고. 칠리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내가 소스를 칠리랑 만들 거야, 땅콩이랑. 그래가 또, 발라드인데 말은 또, 래퍼거든. 아, 그래? 응. 다들 거. 힙합으로 이제. 힙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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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형이 무슨 말 하는지 알 것 같아. 근데 약간 처음에 맛이 아니 없죠. 아니, 우맛이야. 우맛이야, 우맛. 그러니까 땅콩이, 땅콩이 요렇게 있다가. 힙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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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형. 10번 후에. 나쁘지 않아요, 형. 깨지 않아. 이게 맛있어. 이게. 난 있으면 먹을 거야. 난 있으면 먹을 거야. 없으면. 해먹어? 돈 주고 사먹지는 않을 거야. 있으면 먹을 거야. 근데 50원이에요, 한 개다. 50원도 난 안. 아, 진짜 너무했다. 솔직히 이거 지나가다가 진짜. 신맨이에요, 시식 한번 해보세요. 먹고. 그냥 오시면 장난이 괜찮은 것 같아. 아니, 칠리만 괜찮다니까. 형. 이거 드시고 싶으세요? 왜 이렇게 됐지? 왜 이래? 아, 얘 안 되겠어, 누나. 얘 안 돼요. 실패할 수도 있지, 뭐. 네, 이거는 실패해. 야, 얘 지금 몇 시냐, 이제? 지금 3시 30분? 그래, 그러면은. 정리해 줘야 될 거야. 우리가 이제 대기해야 될 거야. 4시면 다 들어오시거든. 이게 근데 내가 봤을 때 1초만에 빵 이렇게 되던데. 하나만 넣으면 그럴 거야. 근데 그게 말랐을 때야. 이거 던졌잖아, 지금. 아, 그렇네. 말려야 되네, 생각해보니까. 마른 거 하나만 조금만 넣어봐. 마른 거 잘랐어. 야, 우리 땀이 많이 나네. 덥다. 유나. 저거. 응. 비유한 당신. 아유. 어때? 네, 갈게요. 형님. 바로 가요. 가사를 어떻게 해? 가사요? 어. 보도 주막의 신, 신원 연결. 이어진은 스테이지. 탁, 저의 분의. 그의 당신. 야, 와, 그림이 죽이는데? 와, 탁, 탁 사봐. 이제 당신이 그립지 않죠. 보고 싶은 마음도 없죠. 사랑한 것도 잊혀가네요. 조용하게. 아, 좋네. 이젠 괜찮은데. 사랑 따윈 저버렸는데. 오, 바보 같은 날. 눈물이 날까. 와. 와. 하나, 하나, 하나. 와. 귀여워. 아우, 게스트들이 많아요. 오늘 쇼 있습니다. 쇼가. 쇼가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좀. 됐어? 됐어, 줘봐. 됐어. 그러면은. 시스템이 아주 안 좋구만. 시스템 안 좋아 안 좋아. 오케이 안 좋아 안 좋아 나는 얘기 못해 난 얘기 못해 예전 스테이지 오늘의 주인공 화장실에서 대기실에서 나오면 오늘의 손님 화장실에서 지금 바로 나오고 계십니다 손 닦고 오셨죠? 자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손님 상관없이 가사를 볼래요 가사를 가사 여기 있어요 즐기는 겁니다 얘는 노래하는 거야 인사할 필요 없이 노래만 부르시면 돼요 아무도 없어요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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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좋아요 온다 온다 진짜? 누가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닐 거잖아 그치? 야 어떡해 저긴가 봐 어떡해 온다 온다 진짜? 야 어디가 어디가 여기는 모르고 있어 진짜 오신다 오신다 앉아서 노래하고 계세요 야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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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유롭게 하세요 못 번취가고 반갑습니다 오도 좋아 자 오도 좋아 자 오십니다 이건 내 노래도 아닌데 왜 네 노래 틀어? 네 노래 틀어 야 네 노래 배웅 배웅 랄라 랄라 빨리 틀어주세요 랄랄라? 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누군지 알아야 돼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십시오 어서오세요 이리로 들어오실게요 일단 장면 스틱 자 여기서 노래하세요 인사하지 말고 노래하세요 아니 형 인사해야죠 나랑 같이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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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우와 우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와 아 옷을 맞춰 입고 오셨네 오 진짜 안녕하세요 네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시면 자연스럽게 보시면서 대박 와 잘 앉으세요 들어주세요 웰컴송 웰컴송입니다 웰컴송이에요 웰컴송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시스템 좋아요 아니 본인이 앉으시면 안 돼요 본인이 앉으시면 안 돼요 펜스톱에 설어 다니는 거잖아요 아 잘 앉으세요 아 좋아요 유태훈 님이라고 생각해 유태훈 님이라고 생각해 유태훈 님이라고 생각해 아니야 아니야 아니잖아요 웰컴송입니다 아 또 오셨네 고맙습니다 안녕히계세요 이쪽으로 들으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이기석훈 씨가 라이브하는 시간 내렸어요 내 곁에 사랑해 주세요 다 같이 할게요, 셋 사랑해요 사랑해요 내가 그대의 그 만족한 걸 알지 세월을 걷다 보면 지칠 때도 있지만 그대의 슈퍼 시대이라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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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 그대만을 위해 부를 이 노래 사랑한 노래 함께 불러요 파티 랄랄라 감사합니다 랄랄라 저 지금까지 웰컴 송의 1위 석훈이었습니다 웰컴 송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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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